숭만 먹으니까 매콤한 게 땡기나, 그치? 아까 매운 거 조금 먹긴 했는데. 뭐, 좋아? 뭐? 매운 걸 먹고 왔다고? 응. 역시. 왜? 이 밥 먹기 전에 다른 거 먹었다고 구박하려고? 그, 그래. 당연한 거 아니야? 내가 밥 먹기 전에 입 배려온 거 제일 싫어한댔지. 있어봐. 내가 수육 짜투리 담은 걸로 김치찌개 얼큰하게 끓여도 테니까. 자, 먹어봐. 맛있다. 음. 음. 그렇게 매워? 고춧가루 넣었으면 됐지. 무슨 청양고춧가루 넣어가지고. 아우, 저 마비 오겠네. 그러니까 아주 그냥 눈물, 콧물 다 나올 정도로 맵다. 자식. 오늘 엄마 드럽게 맵네. 나 어머니. 나 어머니. 네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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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? 다 먹자. 진짜 맛있다. 오늘 데뷔 결정해 준다면서요. 저 여기서 연습장 생활만 10년 한 거 아시죠? 운동하는 데서 여곱질이야. 헬 조선의 살얼이랬다. 복수야 씨. 복수야. 엄마. 가족이랑 돼지고기 먹고 헬 조선의 살얼이랬다. 아니야. 똥몽청이 똥몽청이. 아니야. 엄마.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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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셩 고기 만나 꿀꿀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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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